호명산 여기는 호명산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지금 무너졌었나요? 그런건 아니죠? 무너진건 아니죠? 아니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걸 왜 사방댐을 만든다고요? 아 그 생사태 방지용 사방댐을 이쪽? 이게 저기서 달리해서 이쪽으로 안 내려오게 어휴 공사가 공사가 크네요 이야 이거 선생님은 아주 안전한 곳에 세이시겠네 어휴 그 동안에 위험했던 것들은 이제 해소가 되는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건가요? 몇 년 전까지 있었던건가요? 몇 년 전까지 있었던거죠 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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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땐 이 땐 위에 여기로 올라와서 우주로 긁는데 흐로 내려가 우리 아들 냄새가 다 팔아도 요금만 남겨둬 그렇죠 뭐하나 그까 그니까 조금 덜 더 가더라도 뭔가 하나 남겨야지 여기다 좀 더 가더라도 여기다 다가가 여기다 간다 여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드시켜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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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